안녕하세요 무선모야시아프입니다. 10대1 니싼 GTR 안쪽 보시면 굉장히 제대로 했어요. 우리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대로 똑같이 했습니다. 출고를 시키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안에 내용물은 동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. 동영상 보시면 좋겠구요. 뒷바퀴 멈췄는데 앞으로 계속 돌려주세요. 바로 1A 시스템입니다. 안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디스크도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있구요. 약간 떠 있는 이유는 기성과 낮아지니까 되어있는 겁니다. 우리 7111 회원님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로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했었는데 자이로 시스템을 따로 장착하게 되었구요.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. 보시면 이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마운트를 주게 달았습니다. 안쪽에서 쭉 이렇게 멋지게 장착했습니다. 그 다음에 자석으로 탁 탁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분 영상이었습니다. 오케이 아쉬웠습니다. 7111 회원님 배송 두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MST였습니다.